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보고 하라는 건데 여진아, 여기 빗금친 거잖아. 이 삼각형에서 여기 흰색 삼각형 빼주면 돼. 전략 이해가? 이 큰 삼각형, 파란색 큰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? Y절편이 이건. 여기 X절편을. Y절편이 얼마야? 2절. X절편은? 4절.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Y절편은? 1절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? 네, X절편은. 1절.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만 빼는 거지. 교육에서 문제 풀 때의 전략을 네가 세워야 돼. 뭐만 이제 해가.